제가 하나 더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아까부터 제 무릎에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공기청정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무릎에 계속 덮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데 애터미에서 찜질매트가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 방석 아니고요 세라믹이 들어있는 미니 찜질매트 물론 방석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미니 사이즈를 출시하게 된 게 세라믹 찜질매트의 사용 용도가 보시면 주로 요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때 관절통이 있으실 때 특정 부위에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냥 허리나 어깨나 이렇게 편하신 쪽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사이즈를 보시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 당연히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정말 굴곡 부분에서 전혀 이상이 없도록 테프롬 무작위의 열선을 사용을 해서 3만 회 이상 저희가 이 구부리는 커빙 테스트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구기고 열었을 때 열선이 이상하게 돼서 전자파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안쪽에 세라믹 볼을 진짜 넘치도록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적인 선 방사율이 세라믹 볼 기준으로 92.6%에 해당하는 세라믹 볼이 들어있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무게를 보시면 안쪽에 세라믹 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곳에 올려놓으시면 굉장히 묵직하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금 더 찜질 기능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커버를 이렇게 빼가지고 세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뒤쪽에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여시고 방석처럼 사용을 하시고 안에 거를 빼내신 다음에 얘는 외부에서 세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체를 가능하면 세탁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게 방석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세탁을 하고 싶어 질 수 있으니까 정말 살살 문질러서 정말 가볍게 세탁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색 톤의 굉장히 모노톤 커버이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 어떤 곳에도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내용 안쪽에 이거 보이시나요? 세라믹 볼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정말 촘촘하게 저희가 진짜 많이 넣었습니다 실제로 찜질매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든 리얼 찜질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버는 저도 이제 사실 취향 따라 많이 제작을 하는 편인데 인테리어에 맞게끔 다양한 선으로 해당 사이즈로 제작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제품을 받으시면 아마 이렇게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플러그를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플러그에 홈이 있습니다 방면에 보시면 홈의 방향을 일치를 시키셔서 딱 꽂으시면 체결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격이 없게 꽂아주시고 전원 버튼을 가볍게 2초간 눌러주시면 전원이 들어오죠 전원이 들어오는데 30도라고 숫자가 표시가 되면 정상이고 이거를 저희가 다이얼 값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65도까지 올라갑니다 65도 65도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되고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굉장히 뜨거운 정도인데 안전 설정 때문에 1시간 반 이상 50도 이상의 온도로 유지가 되면 자동으로 꺼진다는 거 나는 너무 뜨끈한 게 좋고 지지고 싶다 이러실 때는 잠깐 전원을 껐다가 켜시면 고온도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 자체를 열이 올라간 상태에서 8시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전원이 차단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화상사고나 혹시나 모를 관련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지속 사용을 원하신다고 하면 간편하게 전원을 껐다 켜시면 다시 지속 연구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라돈이나 저희가 유해물질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전자파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전자파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인체에 무해하지 않은지 다 테스트 거친 제품이고요 무해하다라는 결론을 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